광주 전남 지역의 독감 환자가 무더기로 발생해 한 학교가 긴급 휴업에 들어갔습니다. 광주 전남 시도교육청에 따르면 최근 일주일간 독감 확진 학생은 광주 279명, 전남 186명 등 총 465명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된 가운데 광주 광산구의 새별초등학교와 병설유치원이 18일부터 나흘 동안 긴급 휴업에 들어갔습니다. 해당 학교는 17일 하루 동안에만 독감 확진 학생이 10명 이상 늘어나 긴급 휴업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